자 2과를 보도록 하자 Delicious World는 맛있는 세상 Yummy 하면 맛있는 Expressions는 표현 맛있는 표현들 Can you think of는 Think of는 생각하다 라는 뜻이지 그럼 can이니까 뭐뭐 할 수 있니 Can you think of 생각해 볼 수 있니 어떤 영어 표현들을 About 뭐뭐에 관한 음식에 관한 영어 표현들 어떤 영어 표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니 It's a piece of cake 요건 통으로 외워오죠 그것은 이다 한 조각의 케이크이다 한 조각의 케이크는 어때 먹기 쉽잖아 식은 죽 먹기다 이런 표현 알아두도록 Food Expressions니까 음식의 표현들은 여기에서 이 R는 존재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 어디어디에 있다 All 모든 모든 곳 Around us는 우리 주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곳에 존재한다 우리는 Can find는 찾을 수 있다지 근데 even이니까 심지어 부산은 없어도 돼 심지어 찾을 수 있다 그것들을 그것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윈 문장이 있는 Food Expressions를 가리킨다 음식의 표현들을 음식의 표현들을 온 어디어디 위에서 Breakfast table이니까 아침 식사 테이블 위에서 그것들 영어 음식의 표현들을 찾을 수 있다 Take a look at 한 큐에 봐야 돼 Take a look at 그냥 보아라 찾아보아라 Take a look at 그냥 보아라 Take a look at 보아라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Take a look at 한번 봐라 무엇을 The popular 인기 있는 Western breakfast 디쉬니까 서양의 아침 식사 아침 식사의 음식 그게 뭔데 Egg Bene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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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이 음식은 Be made with 는 뭐뭐로 만들어지다 Be made with 는 머뭐로 만들어지다 그릇 수도 holes 빠르게 계란 빵 케내지언 베이컨 그리고 소금 때때로 치즈 이런 것으로 만들어진다 정리 되지 Kon 알았니? 대절 전체를 목적화됐으니까 품사가 그렇지 명사가 된다. 근데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절이라는 말을 쓰지 명사절 됐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잖아. 다시 처음부터 each of these ingredients 인데 요걸 좀 조심해 of는 뭐 뭐 의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고 이러한 재료들 중에 각각은 each는 단수명사지 그러니까 3인칭 단수동사 일반 동사에 s나 es가 붙은 이렇게 heaven은 해지라고 쓰지 이러한 재료들 중 각각은 해지 가지고 있다. 그 재료 각각의 자신의 영어식 표현을 가지고 있다. 뭐뭐를 가지고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영어식 표현 그것 이면에 그것 뒤에 이것까지 셌지? let's 다음에는 동사원형 let's find out 찾아보자 let's find out 원래는 이게 let이 사역 동사고 is가 아니라 이건 us야 사역 동사 목적어 다음에 뭐 나와? 그렇지 동사원형 let's 동사원형이 나온 거야 찾아보자 더 많이 바로 첫 번째 문장 들어가 볼게 그녀는 가지고 있었다 계란을 그녀의 얼굴 위에 이 말은 뭐야 그녀의 얼굴 위에 계란을 가지고 있다니까 계란이 묻었다 의미 의미 she was 그녀는 was embarrassed 이러면 당혹스러운 또는 창피를 당한 사람이 이런 기분을 느꼈지 그러니까 pp를 쓰는 거야 she was very embarrassed 그녀는 매우 당혹스러워했다 또는 창피를 당했다 그 다음에 그것 뒤에 있는 이야기 숨겨진 이야기 오래전에 some은 수나 양에 다 쓰이거든 약간 조금 있는 이런 뜻이지 크라우즈는 복수명사잖아 그러니까 이게 수의 개념으로 쓴 거야 몇몇 관중들은 그 다음에 were 였다 overly는 과도하게 몹시 부사야 없어도 돼 were responsive 그러니까 응답을 하는 그래서 몇몇 일부의 관중들은 였다 응답을 했다 이런 뜻이지 be responsive to 어디어디에 그러니까 과도하게 반응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몹시 반응을 했다 어디에 극장의 여기서는 연극 연극 공연을 theatrical performances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극장의 연극의 공연 극장에서 하는 공연이니까 연극 공연에 아주 몹시 반응이 빨랐다 과도하게 반응을 했다 정리되지? 뭐뭐 할 때지 그들은 아까 몹시 반응을 몹시 반응에 빨랐던 몇몇 관중들은 Did not like 좋아하지 않았을 때 그 공연을 좋아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던졌다 어떤 물건들을 누구 누구를 향하여 그 공연하는 사람을 향해서 여기는 배우가 되겠지 공연하는 사람 때때로 심지어 부산이니까 버려도 되겠지 계란들을 던졌다는 거야 그 다음에 needless to say 를 통으로 외워줘야 되겠어 말할 필요도 없이 having egg on the face 까지 끊으면 가지고 있는 것 계란을 얼굴 위에 계란을 가지고 있는 것 여기까지 정리되니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얼굴에 계란을 뒤집어 쓴 것은 주어가 됐지 그 다음에 동명사가 주어가 되면 3인칭 단수 취급을 하니까 was라는 단수동사가 나온 거야 됐지? 였다 매우 embarrassing 이 단어 정리해야 되겠지 사람이 이런 기분을 당하면 embarrassed 를 쓰겠지만 여기서는 계란을 뒤집어 쓴 것이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들지 그래서 pp 를 쓰지 않고 ing 를 써 능동적인 이런 기분을 당하게끔 이런 기분을 제공하잖아 그래서 embarrassing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이 문장은 서술형으로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외워두도록 해 나도 니가 문장 맨 처음에 나오게 되면 나도 니가 문장 맨 처음에 나오게 되면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어 그 모양이 모습이 원래는 룩트였어 룩트 머뭇하게 보이다 뻔히 웃기게 보이다 이런 뜻인데 나도 니가 문장 맨 앞에 튀어나오면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도치구문이라는 말을 쓴다 도치구문 도치구문이라는 것은 동사와 주어의 위치가 바뀐 걸 도치구문이라고 해 그런데 일반 동사가 나올 때는 일반 동사의 의무문은 주어 앞에 do나 does나 did를 쓰지 그런데 룩트라는 과거가 나왔으니까 did를 쓴 다음에 룩트에서 ed를 빼고 동사 원형 look으로 고쳐준 거야 여기까지 이해 되지? 그래서 정리를 하면 도치구문 나도 니가 문장 맨 앞에 나왔을 때 도치구문은 과거형이니까 did라는 조동사 써주고 주어 다음에 일반 동사의 그렇지 원형을 써주면 이게 도치구문이야 그래서 did 주어 동사 원형 그러면 나도 니 A but also B잖아 but also B는 A 뿐만 아니라 B도니까 그 모습이 룩트 뻔히 우스꽝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의미했다 대절 전체를 대절 전체를 명사절이니까 완벽한 문장 다시 처음부터 그 공연한 사람이 배우가 headgip은 했다 headgip은 했다 제공했다 제공했다 형편없는 형편없는 퍼포먼스 공연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대절 전체를 의미했다 대체 계란을 뒤집어 쓴 것은 모양이 그 뒤집어 쓴 모습이 웃기기도 하지만 웃길 뿐만 아니라 대절 전체를 의미했다는 거야 그 공연한 사람이 형편없는 공연을 제공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의미하다는 시점이 과거인데 그 전에 제공을 했으니까 형편없는 공연을 제공했으니까 대과거 과거보다 더 먼저 있었던 일 이것도 정리해둬 오늘날 우리는 no longer는 더 이상 뭐 하지 않는 이라는 뜻이지 우리는 더 이상 던지지 않는다 그렇지 전체 부정을 했으니까 더 이상 던지지 않는다 계란을 at 누구누구를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온 스테이지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계란을 던지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용한다 표현 egg on one's face 라는 이 표현 요런 표현을 사용한다 to mean 의미하기 위해서 이걸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해석을 해요 몸하기 위해서 의미하다 embarrassing 당혹스러운 상황 이해되지 요거 그 다음에 좀만 더 위로 요거 요 표현 한번만 더 봐봐 how was 어땠는데 how was 어땠어 제시의 퍼포먼스 공연이 어땠니 일단 to be honest 요거는 honest 스티니 스피킹하고 똑같다 솔직히 말해서 정직하게 말해서 she had 그녀는 계란을 그녀의 얼굴 위에 계란을 가졌으니까 얼굴에 계란을 뒤집어 썼어 즉 she was embarrassed 그래서 형편없었어 이 단어를 집어넣을 수 있으면 되겠어 됐지? 드라이벌 리스 컷은 무인 자동차는 이다 가장 위대한 것이다 since는 뭐뭐 이후로 sliced bread 니까 얇게 썬 빵 이후로 이게 무슨 의미냐 드라이벌 리스 컷이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없는 자동차니까 무인 자동차는 이다 wonderful invention 아주 멋진 또 놀라운 인벤션 발명품이다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보자 비록 뭐뭐 이지만 도우 올 도우 even if even though 는 비록 뭐뭐 이지만 빵은 has fed 먹여 살려왔다 맨카인드 인류를 4는 뭐뭐 동안 over 뭐뭐 이상 3만 년 이상 인류를 먹여 살려왔지만 빵이 it was not mass produced until 이거지 그러면 이거는 not until 조금 의역을 할 수 있으면 돼 not until 뭐뭐 해서야 비로소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거든 그러면 it was not mass produced 그러니까 대량 생산된 됐어? it was not mass produced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되어서야 됐니? 대량 뭐뭐 not until 뭐뭐 했어야 비로소 뭐뭐하다 그러니까 산업 혁명을 the industrial revolution 이라고 하니까 산업 혁명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것은 was mass produced 생산되었다 대량 생산되었다 이 it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그렇지 bread를 가리키는 이렇게 비록 빵은 먹여 살려왔다 인류를 3만 년 이상 동안 먹여 살려왔지만 빵은 대량 생산되었다 언제 산업혁명이 되어서야 이런 뜻이지 그러면 이게 너무 힘들면 직역을 해봐 빵은 was not mass produced 그러니까 대량 생산되지 않았다 언제까지 산업혁명이 될 때까지 대량 생산되지 않았다 즉 산업혁명이 되어서야 대량 생산되었다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지문을 조금 서수령으로 영작을 하는 연습을 해봐 이 지문 그 다음에 even after 심지어 뭐뭐한 후에 산업혁명이 브로우트는 브링의 과거 영향 가져왔다 지 가져왔다 컨벤이언스 편리함 그 다음에 무엇에 공장에서 생산된 빵 그치 공장에서 생산된 빵의 편리함을 브링 A A 투 B 저녁 식사 테이블로 심지어 뭐뭐한 후에 산업혁명이 가져온 후에 편리함을 빵 공장에서 생산된 빵의 편리함을 저녁 식사 테이블로 식탁으로 가져오고 난 후에도 사람들은 스틸 여전히 헤드투는 머스트의 과거형이지 헤드투 컷 잘라야만 했다 그것을 그 빵을 그치 그 빵 공장에서 생산된 그 빵을 가리키는 거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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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빵을 바이 핸드 손으로 잘라야만 했다 여기까지 정리되니 그랬더니 오토 뭐 브래드릭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 이름 O F R 이라는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면 아이오아 출신의 요 사람이 인벤티드 발명을 한 거야 최초의 빵을 슬라이싱 얇게 자르는 기계를 발명을 했어 그리고 나서 푸트 그 기계를 인투 서비스 A를 B 속에다 집어넣었다니까 그 기계를 최초의 빵을 얇게 써는 그 기계를 서비스 속으로 집어넣었다잖아 서비스니까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다 언제 1928년 1928년에 그것을 그 얇게 썬 그 기계를 서비스 속으로 집어넣었다니까 서비스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몇몇 제빵 회사들이 유즈드 사용을 했대 히즈머신 그의 기계를 그리고 광고를 했어 이렇게 얇게 썬 빵을 에즈는 뭐뭐로 뭐뭐로서 가장 위대한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니까 이걸 진보라고 본 거야 그래서 가장 위대한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니까 진보 어디에서 인 더 베이킹 인더스트리니까 제빵 업계 신스 뭐뭐 이후로 그 빵이 워즈 랩트 포장된 이후로 수동태지 포장된 이후로 됐지 from there 거기서부터 이런 표현으로부터 그 표현 어떤 표현이냐 the greatest thing since 뭐뭐 이후로 slice the bread 이니까 얇게 썬 빵 이후로 가장 위대한 것이라는 이러한 표현이 동격이지 워즈 코인드 이게 동사야 수동태니까 B 플러스 PP 코인이 동전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동전을 만들다 즉 주조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워즈 코인드니까 주조되었다 즉 만들어졌다는 거야 이거 표현을 외워둬야 돼 주조되었다 만들어졌다 왜 투 리플 투 리플 투가 무엇을 언급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왜 만들어졌냐면 투 부정사의 부사중용법의 목적 뭐뭐 하기 위해 언급하기 위해서 무엇을 언급하니 그치 놀라운 발명품 놀라운 발명품을 언급하기 위해서 주조되었다 만들어졌다 얇게 썬 빵 이후로 가장 위대한 것이라는 이 표현이 만들어졌다 주조되었다 언급하기 위해서 위대한 발명품 그치 what do you think about 통으로 외워야 돼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how를 쓰면 될 것 같지만 안된다 how do you think about 이라고 쓰지 않고 what do you think about 이라고 써야 돼 어떻게 생각하니 drive list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에 대해서 만약에 how를 쓰고 싶으면 how do you 그렇지 feel about 을 써야 돼 how do you feel about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about the drive list car 무인 자동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또는 how do you feel about the drive list car 무인 자동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것은 무인 자동차는 이다 the greatest thing 가장 위대한 것이다 since 뭐뭐 이후로 얇게 썬 빵 이후로 이 표현도 그렇지 알아두면 아주 유용하겠지 누가 brings 가지고 오니 의문사가 주어가 되면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일반 농사 현장에 s를 붙인다 누가 가지고 오니 집으로 베이컨을 그래서 집으로인데 원래는 이제 to 어디어디 장소 이렇게 쓰는데 home은 전치사를 쓰지 않아 누가 가지고 오니 베이컨을 목적어야 집으로 home 이게 원래 좀 뒤에 있어도 되는데 home 누가 가지고 오니 집으로 베이컨을 여러분 집에서 그렇지 누가 의미는 뭐냐 누가 support 역시 의문사가 주어가 됐으니까 3인칭 단수 그래서 일반 농사 현장에 s 붙인 거야 누가 지원하니 부양하니 여러분의 가족을 financial 는 부사니까 없어도 돼 그래서 그냥 돈 재정적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부양하는가 그래서 숨겨진 이야기 there was 있었다 이게 동사고 이게 주어야 커플에 대해서 이제 living이 부연 설명을 하지 현재 문사가 후치 수식을 하는 거야 여기에는 그렇지 주격관계된 문사와 비동사가 생략돼 있어 커플이니까 뭐 that을 쓰자 우리는 that 그 다음에 words가 단수니까 여기도 words 이렇게 쓰면 돼 that was living 살고 있는 커플 in england 영국에서 1900 1100년 s가 붙으면 연대 1100년대 1100년대 영국에서 살고 있는 커플 이거 알아둬야 돼 그 커플은 사랑했다 each other 서로를 둘일 때 each other 쓰지 so that 이거 너무 많이 사랑해서 그 커플은 사랑했다 서로를 너무 많이 so that 너무 머머해서 머머하다지 그래서 그 커플들은 사랑했다 서로를 매우 매우 많이 사랑해서 그 목사님 또는 여기서는 카톨릭을 말하니까 신부가 awarded 상을 주었다 그 커플들에게 약간의 베이컨을 이렇게 사형식으로 썼네 커플을 두 명으로 본 거고 약간의 베이컨을 그럼 then on 그때 이후로 어떤 커플이든 어떤 커플이니 did not argue 다투지 않았어 with 서로 each other 서로 for는 뭐뭐 동안 1년 하고도 하루 동안 여기까지 묶어주면 여기까지 묶어줘봐 그러면 커플은 커플인데 다투지 않았어 서로 1년 하고 하루 동안 만 1년 이 되겠지 만 1년 동안 다투지 않았던 커플은 어떤 커플이든 was earth awarded 부산은 버리고 be awarded 상을 받았다 이런 뜻이야 상을 받았다 받았다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받았다라니까 received의 의미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베이컨을 상으로 받았다 여기까지 이해되지? 여기서 since 는 뭐뭐 때문에 돼 베이컨은 was 였다 very expensive 매우 비쌌다 at that time 은 그 당시에 비쌌기 때문에 사실 the expression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to bring 가져오는 것 집으로 베이컨을 몇 가지? 이렇게 집으로 베이컨을 가지고 온다 라고 하는 형용사가 형용사처럼 쓰였지 두부정사가 집으로 베이컨을 가지고 온다 라고 하는 그 표현 은 took on take on 떠맡다 라는 뜻인데 이제 떠맡았다 그 의미를 무엇의 의미? making money 돈을 번다 라고 하는 의미 약간 이해되지? 아니면 뭐 동격으로 봐도 돼 의미인데 어떤 의미냐 돈을 번다 라는 의미 또는 이걸 전지사도 보니까 전지사도에는 동명사가 나오지 벌다 돈을 누구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돈을 돈을 번다 라고 하는 이 의미를 떠맡게 되었다 여기까지 되지? 이것도 한번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집으로 베이컨을 베이컨을 집으로 가져오는 이 표현은 떠맡았다 의미 돈을 번다 라는 의미 가족을 위해서 예문을 봐봐 누가 가지고 오니 집으로 베이컨을 너의 집에서 보스 마이 패런츠 두 니까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두 하신다 이거지 요거 요게 are 가 안된다는 거 알아둬야 된다 이 두는 일반 동사를 대신해 주는 거야 그래서 보스 마이 패런츠 브링 복수기 때문에 브링 가져오다 홈 더 베이컨 인 마이 하우스 이렇게 쓸 수 있지 인 마이 하우스 두 분 다 가지고 오셔 집으로 베이컨을 인 마이 하우스 우리 집으로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는 이다 선생님이고 우리 어머니는 이다 변호사 이시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다 The big cheese 다 In this company 이 회사의 큰 치즈다 무슨 의미냐면 의미는 그녀의 아버지는 이다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VIP 라고 하는 거지 In this company 이 회사에서 숨겨진 이야기를 볼게 표현 어떤 표현이냐 The big cheese 빅치즈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가장 뭐 뭐 할 것 같은 없어도 돼 가장 뭐 뭐 할 것 같다 왔을 것 같다 Came from 어디어디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언제 초창기 20세기 초창기에 처음 초에 그때 당시 과거 그 당시에 It was common practice 인데 이거를 it to 그렇지 진주어 가주어라고 표현을 하고 얘는 해석을 하지 않아 it was 였다 흔한 practice는 관행 무엇이 흔한 관행이냐면 to display 전시하는 것 이 다시 전시하다 a big wheel of를 아주 커다란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 커다란 치즈를 at 어디어디에 큰 공공 행사에서 for sometime 한동안 한동안 다시 한번 그때 과거 그 당시에 흔한 관행이었다 전시하는 것은 커다란 치즈를 큰 공공 행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 then 그리고 나서 요거부터 해서 그래 그리고 나면 그것은 그것이 무엇이니 이게 무엇이야 앞에 있는 a big wheel of 치즈를 가리키겠지 그 큰 치즈는 would be pp would be pp 그래서 잘려졌다 이거지 근데 would가 이제 과거에 불규칙적인 습관으로 봐서 it would be cut up 잘려지곤 했다 요거는 부사니까 버려도 되겠지 그래서 의식적으로 또는 의례적으로 잘려지곤 했다니까 it would be pp 니까 요거는 조금 이 형식태를 좀 봐도 잘려지곤 했다 언제 나중에 날에 훗날에 나중에 누구에 의해서 매우 중요한 사람에 의해서 vip 여기까지 됐니 예를 들어서 1911년은 뚜렷한 과거를 나타내는 시점이기 때문에 US 프레지던트 미국 대통령인 윌리엄 호워드 택트라는 미국 대통령이 cut up 요거는 과거형만 써야 된다는 거야 왜 1911년이 뚜렷한 시점 과거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잘랐다 큰 덩어리에 큰 치즈 덩어리를 이렇게 어디 어디에서 행사에서 시카고에 있는 한 행사에서 커다란 치즈 덩어리를 잘랐다 점진적으로 또는 점점 그 표현 또 빅치즈라고 하는 이 표현은 빅치즈라고 하는 이 표현은 특권 떠맡았다 무엇을 의미를 어떤 의미 사람의 의미 됐지 어떤 사람이냐면 그렇지 큰 힘 그래서 거대한 권력 혹은 중요성 의 사람의 사랑 됐니? 힘을 큰 권력이나 중요성을 나타내는 사람의 의미를 떠맡게 되었다 What does your father do? 이러면 너 무엇하니? 이러면 What do you do? 이러지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이러면 너 여가 시간에 뭐하니? 이런 뜻도 되지만 What do you do? 당신 직업이 무엇입니까? What do you do? 근데 이게 he가 되면 he가 되면 3인칭 단수니까 여기에 두가 아니고 더 주지 What does he do? 그의 직업이 무엇이니? 이거지 father도 3인칭 단수니까 her father도 3인칭 단수니까 he하고 똑같잖아 What does he do? 이것처럼 What does her father do? 그녀의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이니? 이곳에서 이 정도 표현은 헷갈리지 말고 외워야 돼 너 you didn't know 너 몰랐니? he is 그는 이쇼 the big cheese 아주 중요한 인물이시여 in this company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시니까 그 회사의 사장님이나 대표이사다 이거지 take는 받아들여라 여기까지 한 큐에 what she says 그녀가 말하는 것을 됐지? 그녀가 말하는 것 what이 것으로 해석되면 더 띵대다고 같다 그래서 이만큼은 한 큐에 한 덩어리로 봐 take a with b 그러니까 한 곡식에 오늘 a grain이 곡식인데 a grain of salt니까 한 알갱이의 한 알갱이의 소금을 가지고 그녀가 말하는 것을 take 받아들여라 이해 되니? 그냥 음식을 생으로 먹으면 맛이 없잖아 소금을 채야 되겠지 그녀가 말하는 생 생 생 생 고기를 한 알갱이의 소금을 가지고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녀가 말하는 원문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안되고 약간의 소금 소금 알갱이 하나를 가지고 그녀가 말하는 그 생 생 그녀가 말하는 그 생 의미를 받아들여라 한 알갱이의 소금을 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그녀가 말하는 것 그리고 이걸 좀 분석을 하면 take의 목적어 목적어 필요하고 she 주어지 sage가 동사니까 sage의 목적격 관계된 의사 그래서 이거의 the thing that 이 되는 거예요 the thing that 받아들여라 것을 그녀가 말하는 것 무엇으로 한 알갱이의 소금을 가지고 이 표현은 조금 외워줘 와 무엇이냐 의미가 뭐냐면 믿지마 모든 것을 그녀가 말하는 모든 것 sage의 목적격 관계되면서 없으니까 여기에 목적격 관계되면서 that이 생략된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녀가 말하는 모든 것을 믿지마 숨겨진 이야기를 볼게 오래오래 전 옛날에 they lived 살았다 한 왕이 어떤 왕이냐 그렇지 이렇게 who feared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던 한 왕 그 다음에 feared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독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독살을 당하는 거니까 b 플러스 pp를 써야 돼 근데 feared에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독명사 being을 쓴 거고 동사에다 ing 썼으니까 b에다 ing 썼으니까 being 그 다음에 poisoned pp가 된 거야 그래서 요거는 한 덩어리로 이만큼을 외워봐 독살 당하다 바이 누구누구에 의해 그의 적군에 의해서 독살 당하는 것 을 두려워한 한 왕이 살았다 여기까지 정리되지 so 그래서 he created 그는 창조했다 만들었다 레시피를 어떤 요리법 비법 for는 뭐뭐를 위한 remedy 치유책 치유책을 위한 조리법을 만들었다 against는 뭐뭐에 맞서 또는 뭐뭐에 대항하는 그 독에 대항하는 remedy 치료를 위한 비법 이해되지? 그의 레시피는 요리법은 포함하고 있었다 contained 담고 있었다 72개의 재료들을 ingredients including은 뭐뭐를 포함하여 전치사로 보면 되겠어 뭐뭐를 포함하여 나뭇잎 과 nut 견과류를 포함한 72개의 재료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인 어디어디에 마지막 줄이지 그의 레시피의 마지막 줄에 다가 그는 썼다 with a grain of salt 라는 이 말을 썼다는 거예요 요거 한 알갱이의 소금을 가지고 소금 이 라인 이 줄은 이 말 became 되었다 매우 유명해졌다 since 왜냐하면 뭐뭐때문에 the grain of salt 보면 한 알갱 그 소금의 그 한 알갱이가 그 알갱이 였다 결정적인 요 단어 정리해야돼 결정적인 인그레디언트 재료 였기 때문에 그 소금의 알갱이가 였다 결정적인 재료 였기 때문에 유명해졌어 뭐하는데 in protecting 보호하는데 against 뭐뭐에 대항하여 being poisoned 한 큐에 외우라고 그랬지 독살 당하는 독살 당하는 것에 대항하여 보호를 해주는데 아주 결정적인 재료 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되지 훗날 나중에 그 표현 take something with the grain of salt 라고 하는 요것도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것을 소금 알갱이 하나로 어떤 것을 받아들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래서 요걸 추론할 수 있어야 돼 이 표현은 come to 동사원형 come to 동사원형 멈하게 되다 가지게 되었다 came to have 가지게 되었다 the meaning 의미를 어떤 의미냐면 a little bit of 약간의 a little 약간의 의심이 can help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될 수 있다 보호하는데 여기서 왜 동사원형이 나왔냐면 help 다음에 왜 동사원형이 나왔냐면 아주 중요한 거야 이거는 help라는 준사역 동사 뒤에는 원래 목적어 다음에 뭐 나오냐면 그렇지 to 부정사나 동사 원형이 나온다 그런데 이 목적어가 없어도 없어도 help 뒤에는 to 부정사가 나와도 되고 to 플러스 동사원형이 나와도 되고 동사원형이 나와도 돼 help 다음에 동사원형 맞는 문자 help 다음에 to 동사원형이 나와도 그렇지 맞는 문장이야 그래서 help 다음에 protect 라는 동사원형 보호하다라는 동사원형이 나왔으니까 맞지 근데 여기에 만약에 help to protect 라고 해도 될까 안될까 그렇지 된단 말이야 help to protect 도 답이야 help to 부정사도 되니까 도울 수 있다 약간의 의심이 can help 도와줄 수 있다 to protect to protect 보호하는데 다시 보호하다 against 뭐뭐에 대항하여 being poisoned 세 번째 나왔지 아까 앞장에서 하나 나왔고 being poisoned 하나 나왔고 또는 마지막으로 하나 세 번째 독살 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줄 수 있다 뭐뭐 함으로써 accurate은 정확한 inaccurate은 부정확한 부정확하거나 혹은 misleading 잘못 인도하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여기까지 되지 그래서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에 의해 독살 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요거와 이 death과 the meaning이라는 말과 death절 전체가 동등하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뭐냐면 동격이라고 해 동격은 명사절에 해당되기 때문에 명사절 death에는 완전한 무장이 나오잖아 됐지? 됐니? 응 그러니까 완전한 무장이 나오니까 얘는 death이어야 되겠지 명사절 death 그래서 이걸 위치를 쓰면 관계되면서 위치를 쓰면 안 된다라는 것만 핵심적으로 알면 되겠어 됐지? 응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이제 바로 좀만 넘어가 보자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모든 것을 she says 그녀가 말하는 그녀는 말한다 그녀가 말하는 모든 것을 믿어 여기는 sage의 목적과 관계되면서 date이 생략됐지? 너는 should take 받아들여야만 해 받아들여야만 해 what she says 그녀가 말하는 것을 with는 뭐뭐를 가지고 한 알갱이의 소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녀가 말하는 그걸 고지곳대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문장도 서술형으로 암기해주면 좋겠지 여기까지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것을 지금부터 빠르게 빠르게 정리를 해줄 테니까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